인정수석실, 그 외에도 물거리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오늘 발표 난다고도 하고 일부 개각까지 포함해서 예정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민심을 의식하고 조금 더 폭을 넓힌 건가요? 이제 이왕구 후보자 지명되고 한 2, 3일 지나니까 뭔가 좀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지도 급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좀 긴급 처방으로 이왕구 후보자부터 먼저 투입을 하고 그런 건가요? 투입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이달 말이나 월초 아니면 취임 2주년 맞춰서 국면을 완전히 바꾸는 인사 수신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치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서 일단 총리 후보자부터 일단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좀 스케줄대로 하는데 그것도 좀 당겨지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비서관 인사는 애시당초에 예상되어 있었죠. 예견되어 있었는데 비서관 인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 불이 꺼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한 2주 정도 앞당기면서 굉장히 속도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미리 이런 인사 개편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기용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다 갖고 있었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당겼다. 아니 청사진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취임 2주년에 맞춘다면 조금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벽히 준비된 것보다 되는 대로 바로 투입되는 뭐 이런 형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한구 총리 후보자 지명되고는 좀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많은데 반등이 되느냐. 그냥 아까 지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반등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체험조사에서. 또 분단은. 아니면 하락세를 넣어준다든지.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흐름이 곡선의 추세가 중요한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걸 뭐 완만하게 한다든지. 일단 좀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서 보합이라고 그러죠.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약 보합이냐 강 보합이냐의 문제겠지만. 보합세를 유지하는 데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핵심이 비실장 인사를 언제 할 것인가. 심지어 5월까지 늦어지지 않겠냐 하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청와대가 처음 스케일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인사도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수석 얘기를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직 김기준 실장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원께서는 바로 지난해까지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싹 물갈이한다 이러면 행정관 또 비서관 사이에 민심이 흉흉하겠습니다. 지금 다 불안한가요?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어공들, 우리 어쩌다 공무원들은 자리에 연연하다기보다는 정권과 명문을 같이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급도 많지 않고 사명감이죠. 사명감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연연할 일은 없고. 사실 먼저 번에 대통령께서 신정 기자회견 때 청와대 개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군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인적 세신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절반에 가깝죠.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액션으로 보여주겠다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획수석실이 폐지되고 정책조정수석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정책조정수석실은 비서관 직제를 좀 바꾸겠죠. 그러다 보면 경제수석실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대폭적 인사가 필요하겠다는 게 있고.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비서관 행정관급에서 내년 총선 겨냥한 사람들은 사실 이때가 적기거든요. 직권 2년 차 마무리하고. 한 2년 고생했으니까. 각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은 비서관을 전원 교체한다고 그러고. 이건 아마 민정수석실의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아는 민정수석 수석실 다 바꾸고 총리 바꾸고 장관 맥 바꾸고. 이것과 문고리 3인방 비서실장 바꾸는 것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는 후자가 더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민봉 수석에서 후임 수석으로 바뀌었다는 게 국민들이 별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핵심은 김기준 실장의 거치. 그다음에 이른바 비서 3인방의 거치인데. 이 문제를 처음에 기분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확 한 번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불판을 한 번 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같이 비평하는 사람들을 얘기고.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겠죠. 다만 이제 지나치게 주가가 너무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준비된 선수부도 먼저 먼저 투입되는 이런 형국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보단장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교체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여론은 더 날 뻗질 것 같아요. 그냥 김기춘 실장은 그냥 실장에 놔두는 것보다 김기춘 실장 빼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김기춘 실장을 특보단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전혀 옥상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기춘 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기춘 실장 만약에 교체하실 거면 설 연휴 전에 하셔야 됩니다. 설 연휴는 아시다시피 여론이 한 번 바뀌거든요. 설 연휴 전에 어떻게든 청와대 개편을 좀 혁신적으로 마무리 져서 이 떨어지는 추세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그래야지 설 연휴에 여론의 반등이 좀 있고 취임 2주년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화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설 연휴 때 여론이 어떻게 다시 더 안 좋아질지 그게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보단장 얘기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의 정확한 게 안 그래도 특보단 운영이 이게 운영의 묘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보단장이 김기춘 실장이다. 그럼 청와대가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실장이 특보단장으로 앉아계시는데 소신 있게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시 이번 인사의 백민은 후임비 실장이 누가 되냐는 문제인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전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구상의 일단이 저는 후임비 실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간다면 지금까지 공안적 기조들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인이 간다면 여의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인사조치 위기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색심 알파의 오메가는 비실장의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국민의 눈높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 됐다. 누가 바꿨다. 다 개각도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끝까지 문고리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부정적 생각 그 그대로 두고 다른 걸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불판을 가는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체감이 없으면 급격한 반등, 떨어지는 각도만큼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다. 가파르게 어느 정도라도 반등을 하려면 결국은 비서관 3명도 교체해야 됩니까? 문고리라고 불린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로 잘했든 잘못했든? 제 생각에는 지금 문고리라고 불렸던 안범근 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홍보속수를 내려갔잖아요. 사실 문고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범근 문제는 문고리 3인방에서 벗어났다고 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사위원으로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비서관이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일 부속실이 없을 수는 없고 거기에 한 명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해하겠죠. 이해하는데 제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 지지가 동력인데 아까 떨어진 각도가 있었는데 올라간 각도를 좀 더 예각으로 바꾸려면 이 문제는 세 분의 어떤 인사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한 번 저주는 이 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또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더 세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예전 지지도를 해보고 하는데 이 세 명의 역할 제조 중에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안 될 거다. 저 같으면 조용히 쉬겠다 그러고 나올 텐데 글쎄 말입니다.